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물어볼 땐 what을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what 뒤에는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what 뒤에 비동사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what 뒤에 두동사 그리고 세 번째 패턴은 what 뒤에 명사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예문은 what is 이때에는 what 뒤에 is 즉 비동사를 써서 활용을 했고요. what is 무엇인가요? your 당신의 name 이름이 즉 what is your name 내 이름이 뭐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 what is 이때에도 what 뒤에 is라는 비동사를 썼고요. the matter 이때 matter 하면 일, 문제, 사건 즉 what is the matter, 무슨 일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활용 예문인데요. what do 이때에는 what 뒤에 두동사를 써서 활용을 했습니다. what do you, 너는 무엇을 like, 좋아하니? 즉 what do you like, 넌 뭘 좋아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 보시면 what does 이때에도 what 뒤에 두동사를 썼는데요. 이때는 두 대신에 does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장의 주어가 he, 즉 3인칭 단수,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두 대신 does를 쓰셔야 하고요. 즉 what does he, 그는 무엇을 like, 좋아하니? 그는 뭘 좋아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문인데요. what color, 이때에는 what 뒤에 color, 명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what color, 무슨 색깔이니? is that, 저것은? 즉 what color, is that, 저건, 무슨 색깔이야? 라는 뜻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활용 예문 보시면 what food, 이때도 역시 what 뒤에 food, 음식이라는 명사를 썼습니다. 즉 무슨 음식을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즉 what food, do you like, 넌 무슨 음식을 좋아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물어볼 땐 who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패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who 뒤에 비동사,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who 뒤에 일반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예문 보시면 who is he, 이때 who 뒤에 is라는 비동사를 써서 who is he, 그는 누구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 who is, 이때도 역시 who 뒤에 is라는 비동사를 썼고요. who is, 누구야? you're, 너의 favorite, 좋아하는, singer, 가수가 즉 who is your favorite singer? 네가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문인데요. who made, 이때는 who 뒤에 made, 즉 일반 동사를 썼고요. 이때 made는 make, 만들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 그래서 who, 누가, made, 만들었어? this, 이것을, 즉 이거, 누가 만들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 보시면 who ate, 이때도 후 뒤에 ate라는 일반 동사를 썼고요. 이때 ate 하면 eat, e-a-t, eat, 먹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 ate. 그래서 who, 누가, ate, 먹었어? my cake, 나의 케이크를 즉, who ate, my cake, 누가 내 케이크 먹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언제를 물어볼 땐 when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when 뒤에 비동사,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when 뒤에 두 동사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활용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when, is, 이때에는 when 뒤에 이즈 라는 비동사를 써서 활용을 했고요. when, is, 언제야, you're, 너의 birthday, 생일이, 즉, 너, 생일이 언제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 when, is, 이때에도 역시 when 뒤에 이즈 라는 비동사를 썼고요. 이번에는 you're, 너의 holiday, holiday 예면 휴가, 휴일, 즉, 너, 휴가는 언제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활용 예문인데요. when, do, 이때에는 when 뒤에 두 동사를 써서 활용을 했고요. when, do, you, 너는 언제, study, 공부하니, 즉, 넌 언제 공부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 when, did, 이때도 when 뒤에 두 동사를 써서 활용을 했고요. 이때에는 do가 아니라 did, 즉, 과거 시제를 써서 물어봤습니다. when, did, you, 너는 언제, arrive, 도착을 했니? 이때에는 did이기 때문에 과거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arrive 하면 도착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너 언제 도착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물어볼 땐 where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where 다음에 비동사, 그리고 where 다음에 두 동사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겠는데요. where is, where 다음에 is, 비동사를 써서 활용을 했고요. where is, 어디 있어, my shirt, 나의 셔츠가, 즉, 내 셔츠 어디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 보시면 where is, 이때에도 where 뒤에 is라는 비동사를 썼고요. the bank, 이때 bank 하면 은행, 즉, where is the bank, 은행이 어디에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문인데요. where, do, 이때는 where 다음에 두 동사를 써서 where do you, 너는 어디에, live, 사니, 즉, 넌 어디에 살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 보시면 where does, 이때도 where 뒤에 두 동사를 썼고요. 이때는 두 대신에 does를 썼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 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꼭 두가 아니라 더지를 쓰셔야 하고요. 즉, where does he go, 그는 어디에 가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를 물어볼 땐 how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패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how 뒤에 비동사,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how 뒤에 형용사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활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how are 이때에는 how 뒤에 are, 즉, 비동사를 써서 how are you, 너는 어떻게 지내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 how was, 이때에는 was, 과거로 물어봤고요. 즉, was, 비동사의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how was 하면 어땠니, 더, 푸드, 음식이, 즉, 음식은 어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활용 예문인데요. how old 이때에는 how 다음에 old 형용사를 써서 활용을 했고요. 즉, how old is he, 그는 몇 살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 how much, 이때도 how 뒤에 much, 형용사를 썼는데요. 그래서 how much is it, 이거 얼마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왜 를 물어볼 땐 why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why 다음에 비동사,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why 다음에 두동사가 있는데요. 활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why are you late? 이때 y 다음에 er, 비동사를 써서 왜, you, 너는 late, 이때 late 하면 늦은, 즉, 너 왜 늦은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 why is, 이때도 y 다음에 비동사를 써서 why is he, 그는 왜, angry, 화난 거야, 즉, 그는 왜 화가 난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활용 예문인데요. why did, 이때는 why 다음에 두동사를 썼는데요. 이때는 두 대신에 과거 시제에 did를 써서 why did you, 너는 왜, cry, 울었니, 이때 cry 하면 울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예문 보시면 why does he, 이때 why 뒤에 does를 써서 활용을 했는데요. 주어가 he, 즉,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더즈를 써서 why does he, 그는 왜, like you, 너를 좋아하니, 즉, 그는 왜 너를 좋아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를 물어볼 땐 위치를 쓰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위치 다음에 두동사,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위치 다음에 명사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겠는데요. which do you like, 이때는 위치 다음에 두동사를 써서 which do you like, 너는 어느 것을 좋아해, red or yellow, 그래서 위치로 물어볼 때는 꼭 뒤에 선택지를 써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선택지는 red와 yellow, 즉, 빨간색, or는 또는 yellow, 노란색, 즉, 빨간색과 노란색 중에 어느 것을 넌 좋아하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which bus, 이때는 위치 다음에 bus, 명사를 썼고요. 그래서 which bus, 어느 버스가, goes, 가나요, to the airport, 공항까지, 이때 go 뒤에 es를 썼는데요. 이때는 주어, 즉, 버스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고우 꼬리에 es를 써서 활용을 했습니다. 즉, 어느 버스가 공항으로 가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력 확인 퀴즈인데요. 1번 퀴즈를 보시면 우리말로 이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빈칸 is this, this 하면 이것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1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2번 퀴즈를 보시면 우리말로 이거 누가 준 거야?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빈칸 gave you this 이때 gave 하면 give, 주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 그래서 gave you, 너에게 주었다. 즉,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 퀴즈는 what, 그래서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인가요? 2번 퀴즈는 정답이 who, 그래서 who, 누가 gave you, 너에게 주었니, this 이것을. 계속해서 퀴즈인데요. 3번 퀴즈는 우리말로 그 영화 어땠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빈칸 was the movie 이때는 비동사 is 대신에 was를 썼고요. the movie, movie는 영화. 그래서 3번 퀴즈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4번 퀴즈 보시면 우리말로 너 왜 화났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빈칸, are you angry? 이때 angry 하면 화가 난. 즉, 4번 퀴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3번 퀴즈는 how가 들어가서 how, was, 어땠니, the movie, 그 영화가. 4번은 정답이 why, 그래서 why, 왜, are you angry, 너는 화가 난 거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퀴즈인데요. 5번은 우리말로 내 지갑 어디 있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빈칸 is my wallet 이때의 끝부분에 있는 wallet 하면 지갑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5번 퀴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6번 퀴즈 보시면 우리말로 너 언제 일어났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빈칸, did you get up? 이때 끝부분에 있는 get up 하면 일어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6번 퀴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5번 퀴즈는 정답이 where, 그래서 where is, 어디 있어, my wallet, 나의 지갑이. 6번 정답은 when, 그래서 when, 언제, did you, 너는 get up, 일어났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퀴즈인데요. 7번 퀴즈는 우리말로 넌 무슨 스포츠를 좋아해?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빈칸 스포츠, do you like? 8번 퀴즈는 우리말로 파란색과 빨간색 중에 어느 색을 원해? 그래서 빈칸, color, do you want blue or red? 8번 퀴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7번은 what sports, 무슨 스포츠를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이때는 what 다음에 sport, 명사를 써서 활용을 했고요. 8번은 정답이 which, 그래서 어느 color, 색깔을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그리고 뒤에 선택지 blue or red, 즉 정답은 which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